중머리를 딱 훑은 다음에 이제 중머리를 배우는 것이오. 아 이거 중머리가 아니고 중룡머리라고? 중머리 다음에 중머리라는 게 동방화류부터. 자진머리까지 있어요 뒤에. 동방화류, 동방화류 거기가 자진머리고 아 저 중룡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도량청정 거기서부터는 자진머리요. 그러니까 이게 중머리, 중룡머리, 자진머리로 삼악장으로 편성되어 있는 저기 고기란 말씀이시지. 이것이 그 저기 남도 민요 중에서는 최고급이오. 정말 고급이죠. 여러모로 진도에서는 대회 나가. 남도 민요 대회 나갈 때 육자배기 화초사거리, 육자배기, 보렴 이런 걸로 나가는 것이야. 열심히 해가지고 나가. 아니 회장님 왜 그렇게 놀래고 그래. 대경실 세그라 그래.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배운 데까지. 나하고 같이 하니까. 제란 먹으라. 동방 시작. 동방화류 서방 화류뿐 방 화류 동방 방 화류 야 도르미 야 도르미 천 수천 안 황자재 보살 만 왕 왕 왕 왕 왕 왕 부에 대 비보살 우상 심심 임의본법 백천만 것 단조별 법정 진언이 옴바라요 대다라니케 정계수 관음보살 석가연의 문수살치당보살 옴바라니 옴바라요 옴바라니 옴바라요 압도 탕산 귀도 철산 좌우 철종 순살매기계좌성왕님네 나무구 철종 지신임매 동에는 정 재지신 나무 서에는 백 재지신 나무철룡 남에는 정 재지신 나무 설바 우계는 흑 재지신 나무 철용 중앙에는 황 재지신 나무 철용 지신 지신임매 아유 그렇게 웃으니까 쫓게 기운이 난다 대다라니케 정계수 과거는 보살 시작 대다라니케 정계수 과거는 보살 석가연의 문수 보살 치기장 보살 석가연의 문수 보살 시장 보살 석가연의 문수 보살 치기장 꼼파라니 꼼파라요 꼼파라요 꼼파라니 꼼파라니 이상해? 거기 두 박씩 두 박씩 팍팍 떼서 해줘야 멋있어 꼼합니다 꼼파라니 이렇게 해줘야inois 꼼파라니 꼼파라니 꼼 이게 내내 세 박자 씩 하다가 두 박사식으로 뛰어가지고 가기 때문에 리듬이 싹 바뀌면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거든 여기 굉장히 음악적인데야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렇게 가야 돼 시작 오 시작 옴파라니 옴파라요 옴파라니 옴파라요 압도탕산 압도탕산 뒷도 주산 좌우 철용 수살매기라 성왕님네 수살매기라 성왕님네 나무구처헐룡 나무구처헐룡 지신님네 지신님네 동해는 정의자신 나무구처헤는 정의자신 나무구처헤는 백제지신 나무! 나무구 서헤는 백제진신 철용 아하하 고고고고 철용 지시 님 내 지시 님 내 여기까지 고고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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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